성질 안 좋은 사람들은 못합니다. 아 왜요 왜요?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웃으면서 해요. 재밌어서 웃는 것도 있고 어이없어서 웃는 것도 있고 산길 하나 좀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길 되게 문치 있는데요? 아 여기 재밌어요 좋아요. 힐링됩니다. 마음의 힐링. 빨리 하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다음에 병이 생깁니다. 지금 배송하고 또 가야되나요? 네 또 가야되나요? 엄청 멀리 가야돼요. 다음 곳은 공사 현장 가야돼요. 여기 근처들이 재개발을 하고 있어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가 있거든요? 공사 현장에서도 가끔 물짐을 많이 시킬 때가 있어요. 음료수라든지 과자라든지 20박스씩 시킬 때가 있는데 오늘은 비닐으로 하나인 것 같은데 오늘은 물짐이 없고? 오늘은 한 개 배송하러 갑니다. 저도 여기 처음에 다 배송지 넘어갈 때마다 다 내비게이션 치고 다녔거든요. 길을 모르니까. 몇 번 타고 이제 좀 고정으로 좀 오래 타니까 이제는 뭐 핀 어딘지 딱 보면은 자율주행이에요. 알아서 가. 내 몸이 알아서 가요. 고객님 성함만 봐도 어딘지 알아요. 저는 지금 다섯 가구 했거든요. 네. 지금 시간이면 팀원분들은 50가구는 했을 것 같은데요. 부럽다. 지금 한 대략 40분 동안 다섯 가구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효율이 극악이네요 여기는. 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기사들은 하루 타면 답이 나오는 거지 아 못 타겠다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딴 데 가면 그만이잖아요. 다른. 저는 안 되죠. 노선도 노선이지만 팀이 운영이 돼야지 지금 다른 데서 노선 타고 계신 분들도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또 혼자서 사신 분도 계시지만 다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네. 팀장님 근데 진짜로 좀 제가 뭐 배송 지금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 느끼기에 정말 좀 느긋하게 배송을 하시네요. 아 그럼요. 이게 저도 밀집도 많고 뭐 아파트 많은데 가서는 좀 빨리 빨리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느긋하게 하고 주위 풍경도 보고 동물도 보고 새도 보고 밥도 먹고 그래야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빨리 하려고 하면 여기는 마음의 병이 생겨요. 저희 이제 밥 먹는 곳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 공사장이 많아서 여기 한식 부패 맛있게 하고 걸어서 배송하는 걸배까지 해야 되는 정말 환상의 노선입니다. 네. 러블마 거리베까지 식사 먼저 하고 가시죠 밥집이 바로 근처니까 여기 밥집 잘합니다 아 배고파 선배님 메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요 여기 돼지 어묵볶음이랑 김이랑 스파게티랑 메인 반찬이 많이 나왔네요 맛있게 드세요 팀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어떻게 이메일 맞으셨어요? 엄청 맛있는데요? 네 여기가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아 저 맨날 와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쉬는 날에도 오고 싶어요 아까 저랑 얘기하실 때는 맨날은 안 온다고 하셨잖아요 모자를 되게 꾸러기 같이 쓰셨네요 약간 악동 이미지입니다 장난꾸러기 이미지 어떤 헛소리를 해도 다 받아주시는 김 팀장님 또 여기서 한참 가야되나요? 아니요 이제는 이제는 몰려있어요 한동안은 또 몰려있습니다 이제 팀장님 수입이 지난 영상에서 네 대략 어느정도인지 나왔고 네 천만원 조금 밑에 천만원 벌 때도 있고 천만원 왔다갔다 한다고 하셨고 네 이게 근데 무조건 잘 버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네 저희 HR그룹에도 네 제일 좀 이렇게 작다고 해야 되나 네 제일 적게 버시는 분 네 얼마 정도 버시나요? 그분이 지금 이제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아직 운전도 좀 미숙하시고 배송 어플도 잘 보시고 그래서 라우트를 하나만 하시거든요 그분이 그래도 원로 따졌을 때 한 350에서 400? 그 정도 됩니다 음 그건 이제 매출이잖아요 네 매출입니다 거기서 이제 뭐 이것저것 떼면 얼마 정도 남을까요? 그래도 한 280에서 300은 남을 것 같은데요 음 그리고 참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물량을 좀 적게 하시는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수입보다는 이제 자기가 일하는 거랑 이제 워라벨이라고 하죠 워라벨을 좀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돈 욕심 없이 그냥 물량 욕심 없이 딱 적당히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더 무리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선 내에서 하실 수 있는 마음껏 물량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네 네 밀집도 좋죠 이제 아까 처음에는 그래도 아마 산하나 넘어가고 했는데 이제 뭐 200m, 300m 동안 가면 이제 한 짐 나오잖아요 근데 한 건씩 배송이잖아요 맞아요 아 방금 두 건이었어요 아 나이스하네요 네 네 정말 좋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짐은 한 짐은 하나입니다 네 길이 전부 네 차 한 대밖에 멋지나가는 길인데 언제까지 이곳에서 배송을 해야 하나요? 아 한 조금만 버텨면 됩니다 조금만 버텨면 돼요 조금만 힘내주세요 아 여기 아니다 길 잘못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실수를 하시나요? 아 지도 보고 가니까 이게 좀 정신 못 차리면은 가끔 이런 실수하죠 동물은 좋아하신다 하셨죠? 동물은 어 근데 좀 개가 큰데요? 아니 쟤들도 이제 자주 가면은 저한테 꼬리도 흔들어주고 그래요 저한테는 앉으세요 지금 좀 무서우셨던 거 같은데 저한테는 앉으세요 선생님 지금 길이 네 진짜 어마어마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타이어 잘 태워야 돼요 여기 아 이거 처음에 지금이야 뭐 재밌다고 하시는데 네 처음 왔을 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여기가 되게 험해요 여기도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숨 엄청 졌어요 아 이제 아파트 가네요 저기 저기 여기는 저거 하나 하려고 여기를 지금까지 다 한거예요 저기는 물량이 좀 있나요? 저기는 좀 있습니다 가구수도 많이 나와요 저기는 팀장님 근데 너무 느긋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 아직 360개인가 남았던데 오늘 안에 끝나요 오늘 안에 아 천천히 하면 되지 뭐 오늘 안에 끝나면 항상 이렇게 하시나요? 항상은 아니고요 오늘은 뭔가 마음이 편안하네요 오늘 가구수가 평소보다 한 20가구가 적어가지고 근데 아파트도 있기는 하네요 네 여기 진짜 좋아요 다 아파트죠 근데 아직까지는 완벽한 물량은 아닌데 여기도 나중에 물량 늘어서 좀 많이 나오고 하면은 좋아질 거 같아요 갑자기 문워크를 하는 김 팀장님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갑자기 문워크를 왜 하신 거예요? 심심하잖아요 혼자서 일할 때 심심하기도 하고 그냥 이런 거라도 하면은 혼자서 웃으면서 가시네 시민들한테 들기면 창피하니까 안 되겠죠 몰래요 다음 배송지는 어딘가요? 또 아파트인가요? 아니요 이제는 빌라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시골 좀 치다가 이제 공장으로 가야 됩니다 아 더우시죠? 네 덥네요 여기 좀 뛰었더니 그래도 요새는 좀 많이 시원해져서 물을 그래도 많이 안 먹거든요 근데 한여름에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많이 나가지고 하루에 음료수를 제가 한 7캔에서 한 8캔 정도는 보여요 그래서 여기 진짜 나중에 보면 이만큼 쌓여있어요 음료수 쓰레기 어쨌든 되게 쓰레기 많았는데 오늘 오신다 해서 다 치워놨어요 일하다가 가장 힘들 때는 언제신가요? 가장 힘들 때요? 밤에요 밤에 다 퇴근하고 이제 저는 늦게까지 하잖아요 네 나 혼자밖에 안 남겨졌을 때 그럴 때가 조금은 고독하죠 이제 다 팀원들이 완료했다고 이제 완료 보고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난 아직 멀었어 구직 가구 이렇게 남았어요 그러면은 아 부럽다 부럽기도 하고 지금 배송 시작한 지 한 3시간 정도 됐는데 3시간이 다 됐어요? 네 1시간 밖에 안 한 거 같은데 280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일원상 몇 시 끝나는거죠? 이번에 70개요 120개요? 아 뭐야 그럼 얼마 안 남았네 9시만 끝나야겠다 9시요? 네 9시 집에 빨리 가기는 글른 것 같습니다 한층 올라가야 하지 10시 매일 일어났어요 1층도 계단 올라가야 할 거에요 아 예 1층도 계단 올라가야 되네요 그렇지 갔어 아 팀장님 거의 끝났어요 지금 3시 55분밖에 안 됐는데 지금 240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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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끝날 거 같은데 뭐 저녁에 일찍 들어가셔야 되는 일은 있는 거 아니죠? 저 지금 가봐야 될 거 같은데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이제 금방요 먼 여행 가야 되는데 먼 길이에요 다음 배송 가야 되나요? 얼마나 가야 되나요? 이거에서 바로 다음은 금방 가는데 그거에서 그 다음 거 가는데 가까이 붙어있는데 산하나를 이렇게 돌아가야 돼가지고 갔다 오고 다음 배송 가야면 한 15분 걸립니다 여기부터 아 쇠치기 했습니다 아 우회전하는 줄 알았네 세치기를 원래 이렇게 평소에도 밥 먹듯이 하시나요? 아니요 저 세치기 밥도 몰라요 세치기 잘 안 해요 아이씨 세치기 하는 건 저 뒤에 분이 다 욕하겠다 뭐라고 욕을 할까요? 아이씨 죄송하다고 한다고요? 이미 갔는데 뭘로 죄송하다나요? 텔레파시로? 네 마음속으로 죄송하다고 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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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공장단지들은 좀 편해요 그냥 운전해서 가가지고 사무실 바로 문 앞에 가서 그냥 사무실 앞에다만 놓고 사진 찍고 그냥 완료 처리하면 되니까 아우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공장단지를 배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근데 대부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요? 근데 괜찮으신가요? 전 좋아요 왜냐면 공장이 좀 뭘쯤 또 많이 나오고 지금 첫 영상부터 계속 긍정맨 긍정맨 해서 지금 계속 긍정긍정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가 진짜 좋아요 타 보면 알겠지만 진짜 좋아요 전혀 힘든 게 없고 체력적으로 뭐 힘든 게 없거든요 운전만 하니까 이거 포트박스 하나 다 보이죠? 이게 다 한 집이에요 15개 이거 그거 다 15개인가요? 네 15개요 이거 막 쓴 거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비닐로 방금처럼 15개짜리 봉지만 들고 가서 이렇게 하면은 아 진짜 하루에 막 천 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하하하 아까 봤죠 다른 택배사들은 밥솥도 있고 밥박스잖아요 거의 웬만한 다 우린 봉지 많이 쓰니까 한 방에 한 50개도 들고 갈 수 있죠 지금까지 최고 많이 대량권 한 집에 몇 개까지 해보셨나요? 지금 여기 캠프에서 말고 90개 90개? 한 집에? 네 90개 정확히는 89개 하하하하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 아주 좋았죠 물론 무거운 거였긴 해서 좀 힘들었긴 했는데 그래도 좋죠 다른 캠프에 있을 때는 봉투만 한 50개씩 시키는 분이 있었어요 매일 매일? 네 매일 그분은 진짜 제가 명절 때 선물 세트라도 드리려고 했다니까요 하하하하 진짜로? 네 드렸나요? 아니 못 드렸습니다 왜 안 드렸죠? 그분도 약간 공유 오피스 약간 그런 거 하시는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봉지 이런 것만 많이 시켜서 사업이 좀 번창하셔서 그런지 나중에는 좀 골고루 부피 큰 것도 많이 시켜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추석 선물 세트를 안 드렸다? 아니 조금 드리기가 힘들겠더라고요 하하하하 큰 물건에다가 추석 선물 세트까지 얹어서 가기엔 좀 힘드니까 아 봉지만 있으면 거기다가 살짝 얹어서 감이 되는데 무게 때문에 드리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못 드렸습니다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잘 지내시죠? 근데 덕분에 우리 팀원들 다 편하게 돈 많이 벌었어요 항상 건강하시길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다음 배송지 7km 13분 가야됩니다 가시죠 가시죠 자 이제 장갑받고 편하게 좀 갈게요 아 쉬어가는 타이밍입니다 이제 이제 라운드 두 개 끝났고요 두 개 남았습니다 현재 시간이 5시 10분이네요 거의 다 끝났는데요? 개수로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탑 상태도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남았거든요 금방 끝나겠는데요? 네 금방 끝나요 몇 시 예상하시나요? 9시 반이요 얼마 안 4시간밖에 안 남았는데요? 맞아요 금방 끝나네요 뭐 금방 끝나죠 오늘 2시 넘을 줄 알았는데 아쉽네 일하시면서 제일 좋을 때 제일 좋을 때요? 거의 다 했을 때요 개좋아요 기분이 안 좋았다 나빠졌다 하는데 진짜 마지막 순간에 너무 좋아요 오늘도 해냈구나 오늘도 돈 많이 벌었다 고생스럽지만 다 같이 많이 했을 때가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량을 많이 하지만 팀원분들이 물량이 적게 하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은 조금 좀 미안하죠 근데 팀원들도 많고 나도 많고 그러면은 좋아요 그래야 지금 회사도 좋고 저도 좋고 팀원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고객 요청 사항에 반말로 고객님이 적어놓은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그냥 웃어요 뭐 웃고 그냥 해주긴 해주는데 그래도 좀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뭐 어디 담 너머 담 너머서 자기 집 안 너머 어디 어디 담 너머 담을 너머 담을 너머 담 넣으면 안 되거든요 주거침입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못 들어 드리죠 대면 배송을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좀 많으세요 이쪽 부근에 근데 대면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어쩔 수 있는 그거는 문 앞으로 해드리는데 왜 고객 요청 사항 지키지 않았냐고 고객센터에다가 이제 인입을 넣으시는 고객도 종종 계시고 아니 그 전 아까 아파트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거기서도 몇백개씩 하는 줄 알았는데 네네 거기 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 한 30분 만에 끝난 거 같거든요 맞아요 거의 다 이런데요 좁은게 와 이거 운전 진짜 수틀리면 그냥 뚜랑인데요 맞아요 밤에 오면 진짜 위험해요 저도 막 집중도 좀 하고 합니다 겨울에는 좀 조심해야겠어요 일찍 해가 지니까 겨울에 좀 자신이 없어요 또 눈 오고 이러면 응 슬슬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배송을 시작한 지 8시간째 과연 약속한 저녁 9시 반에는 끝날 수 있으려나요? 이렇게 가끔씩 배송을 하는 집에 고객님들이 지금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막 했잖아요 네네 이럴 땐 어떠신가요? 아 좀 기분이 풀려요 이게 좀 산길이 험한 데를 뚫고 가가지고 배송하려면은 마음이 안 좋거든요 좀 근데 고객님이 딱 나와 주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은 마음이 사르르 풀려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있어서 내가 먹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은 한번 마음도 풀리고 그렇더라구요 아 무섭다 이게 또 영상으로 찍으면 뭔가 길도 넓어보여요 맞아요 일로 가야 되는데 맞아요 여기? 네 맞아요 힘내 힘내 내 차에 힘내라 와 이거 좀만 자칫 잘못하면은 타이어 펑크나겠는데요? 여기 타이어 한번 펑크나고 왔었어요 출장 불렀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촬영한 노선 중 아파트 30분 빼고 하루종일 역대급 코스입니다 더 어둡네요 깜깜 깜깜 주위에 가로등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가지고 아 그래도 여긴 밝은 편이에요 이게 어두워져가지고 아까 나처럼 빨리빨리 할 수가 없어요 안전하게 하는 걸 위주로 이제 여기서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는게 목표입니다 밤에는 손실전통 여섯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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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님 지금 물량 하루에 제일 많이 치신 게 몇 개인가요? 제가 여기 노선 타면서 제일 많이 친 게 52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몇 시에 끝나셨나요? 제가 진짜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만에 3개까지 배송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출근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날도 긍정을 유지할 수 있었나요? 그냥 긍정 유지 못했습니다 근데 12시 넘기면 안 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회사에 보고를 했죠 팀원분들도 그때 간선 이슈랑 소분 이슈가 있어가지고 나한테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두 분인가도 12시 넘기고 해가지고 이제 가는 길 아직 깜짝 놀라실 거 같은데 여기 진짜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제 꼭대기를 향해서 그 느낌 이제 아마 느끼실 거예요 차 밑에 안 보일 거예요 별로 안 그래 보이는데 이거 진짜 엄청난 오르막길입니다 옆에도 묘지고 여기 무서워요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깜짝 놀랐죠 땅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아우 귀여워 어 여긴 밟네요 아 여긴 청국입니다 거의 다 했네요 지금 70개 남았습니다 그것밖에 안 남았어요? 9시 반 9시 반이고 끝납니다 9시 반이요? 네 70개인데 한 1시간 50분 잡아야 됩니다 여기가 그래도 지금 안 좋아서 그래도 오늘 안심은 열심히 하니까 좀 금방 끝나네요 9시 금방 끝나는 건가요? 오늘 가구 수가 좀 적었어요 그래서 좀 좋았어요 팀장님 지금 여기에 한참 동안 서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캠프 쪽에서 공지 아까 내려온 게 있었는데 다시 번복해가지고 다시 정정해서 제가 공지해주려고 잠깐 카톡 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팀장이니까 배송 업무도 일단 좀 중요하긴 하지만 캠프 측에서 전달 사항이라든가 팀원들이 알아야 될 것들도 전달하는 것도 팀장의 일이라서 배송이 좀 지연되더라도 이런 건 그냥 바로바로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게 잠텔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제 잠시만요. 지하철역 배송 혹시 다른 분들이랑 한때 와보셨나요? 저 처음이에요 안 좋은 데는 안 좋은 데는 다 있죠? 배송이가 너무 멀어가지고 여기까지 여기 맞나? 아 여기다 골목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눈 어두워지면 이거 잘 못하실 것 같기도 하고 눈이 좋아야 될 것 같아 야간에 하다가 아 다 해갑니다 화이팅 하나 주세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마지막 차례 마지막 차례 마지막 차례 마지막 차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좀 따라다니라 시간이 9시 32분 네 33분 됐네요 네 405개 네 405개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9시 반쯤 끝나네요 네 9시 반이면 딱 9시 반까지 하는 노선이에요 제가 뭐 많은 노선을 가보진 않았지만 정말 힘든 노선 중에 하나인데 제가 간 곳 중에는 오늘 제일 힘들거든요 이렇게 늦게 끝나면서 이렇게 힘든 코스를 하면서도 지금 긍정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일단 노선을 타면서 좀 얻는 수익으로 인한 이제 우리 가정의 평화라든가 이제 풍족함 그런 게 뒷받침에 좀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아 내가 오늘 집에 가냐 돈 없어서 그랬던 데도 있었거든요 내가 돈을 못 벌 때가 있었으니까 인테리아 할 때 그 시절을 떠올리면은 지금 힘든 거는 힘든 건 아니에요 배우자분께서는 일을 하시는 모습은 못 보셨죠?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네요 아마 네 그러겠네요 처음 보겠네요 네 그러면 배우자분께 영상편지 한번 가시죠 갑자기요? 네 좀 부끄러운데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은 이제 우리 옛날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좀 앞으로 몇 년 더 고생해서 집도 사고 차도 조금 더 사고 차도 조금 더 사고 열심히 잘 살자 안녕 아 왜 사랑해 한번 해주셔야죠 아 사랑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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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